한 번 좋은 인상이 생긴 도시를 천천히 여러 번 보는 걸 좋아해요 어떤 도시에 가면서 왜 이들은 이런 익숙한 길로 살아가는 거지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나가는 게 재밌어요 일단은 가장 클래식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약간 외관 디자인을 좋아해요 실용적이고 편리하고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들을 발견한다는 게 정말 노력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될 때가 많아요 나의 속도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나갈 때 그게 젠틀함이라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